놀이터 마을에 새로 이사하기! 스프링머리 끙짱! 꼬잉! 극장판 탄생! 초강력 스프링! 꼬잉이 들어왔다! 꼬잉! 개그! 빅! 점프! 꼬리잡기 놀이! 진짜 슈퍼 변신이 시작된다! 9월 극장에서 만나요! 똑똑하게 청소하기 우와! 명절! 놀라워! 정말 최고의 낚시꾼 같아 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 낚싯대 던지는 게 재밌어서 매일 연습했었어 연습을 하면 완벽해지거든 놀이터 구조대!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할 일은 해야겠지 보잉, 몽바! 너흰 나랑 텃밭에 가서 저녁에 먹을 채소랑 과일 좀 따오자 언제든지요! 좋아요! 빙빙과 토리는 놀이터 구조대 본부 청소 좀 부탁해 청소는 제게 맡기세요! 네! 그리고 아이는 너의 사랑스러운 카네이션 꽃밭을 돌봐줄래? 네! 정말 좋아요! 본부 청소 말인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좀 더 똑똑하게 청소를 하는 거죠! 더 쉽고 빠르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봐! 대신 옳은 방법으로!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다들 놀랄걸요! 기대하세요! 라르라 라로 뭐하고 있어, 토리! 빨리 청소해야지! 언제 다 하려고 그래! 똑똑하게 청소하려면 새로운 게 필요해! 새 진공청소기가 도착했다! 근데 새로운 진공청소기가 왜 필요해? 오! 크다! 옮기는 건 제가 할게요! 거북이 아저씨! 잘 입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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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르고, 힘도 세고, 충전만 해주면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고! 이것만 있으면 청소는 끝! 그렇다고! 기계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해야지! 두고 봐! 잘할 거니까! 자 그럼, 똑똑한 청소를 시작해볼까? 아우, 떨려라! 자! 우와! 내가 말했던 똑똑한 청소란 이런 거야! 이제 청소는 쟤한테 맡기면 된다고! 야호! 정말 굉장한데? 소리! 근데 여기 다이얼은 뭐 하는 거야? 어, 나도 잘 몰라! 뭔가 있겠지! 응, 한번 돌려볼까? 으허허! 우와! 으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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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어떻게 뭐라고요? 다이언이 보이길래 돌려본 것 뿐이라고! 어? 안 돼! 내가 제일 아끼는 닉석이란 말이야! 응? представля Ricardoibi 도시아 coast 아잇? 내 새 양복에 꽃을 나왔네요? 빨강 카네이션을 얻으러 왔네? 으아악 여úp 저 정석이는 왜 뭣대로 돌아다니는거, 도리?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 정석이가 아예 카네이션 꽃밭으로 가고 있어! 내 믹서기를 삼킨 것처럼 꽃밭도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지! 내 카네이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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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카네이션을 구해야 해! 빨리 놀이터 구조대원 뽀잇! 아니지 구조대원 전부 다 불러야겠군! 아아... 아아... 청소기를 멈추려면 빨리 전원을 꺼야 해! 알았어 도리! 우리 변신해서 청소기 속도를 늦춰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와 walking Eastside 어... 한글에... 왕 다니엘 으 Bubble 으악 아아! 아치! 빙빙, 청소기가 너무 강해 힘들어서 더 못하겠소! 으앗, 으앗! 나도 그래, 도리! 이 정도면 저녁거리로는 충분하겠어. 어? 어? 음. 정말 정말 달콤하군. 놀이터 구조대. 지금 청소기 때문에 구조대 본구에 난리가 났네. 커다란 청소기가 괴물처럼 움직여 급격. 아이가 가꾼 꽃밭도 삼키려 하지 뭔가. 구조대 본부엔 그럴만한 청소기가 없는데 어떤 청소기 말인가요 시장님? 아까 토리가 똑똑하게 청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왠지 그거 같은걸. 이유야 어찌됐든 어서 가보죠. 놀이터 구조대. 기모로와 제똥. 놀이터 구조대 위치용. 으잉. 자. 아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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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잉.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스픽 점프를 해야겠어. 으아. 포잉.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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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일인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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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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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치광이 청소기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 같아. 으아. 서둘러 아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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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rappe. wareab 으아가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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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말로 힘을 합쳐야 할게야! 놀이터 구조대! 이 미치광이 청소기를 펌피율리 안에 넣어야겠어! 펌피율리! 저 청소기 옆에 반짝 붙어! 펌피율리, 트럭으로 변신! 놀이터 구조대! 아까보다 더 세게 당겨! 하나, 둘, 셋! 아까보다 더 세게 당겨! 아까보다 더 세게 당겨! 다 제 잘못이에요! 청소기만 믿고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다니! 스스로 깨달았으면 된거야, 툴이! 다행히 무사히 꽃을 받았군! 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시장님도 참! 아까보다 더 세게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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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 세게 당겨!